동생 우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님 웃으면 복이 옵니다. 웃어보십쇼 형님 연승미션인데 실패하면 꽝이고 성공하면 다 불러드릴께요 형님 연승미션 있으면 저는 뭐 편안할게요 그냥 만약에 뭐 3연승 4연승이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10 20 40 뭐 80 160 60, 320, 640, 1,280, 2,500 5,000, 1억, 2억, 4억, 8억, 16억! 아 오케이 간다. 인생격전 갑니다. 아 근데 왠지 느낌 존나 안 좋은데. 나 연승은 잘 못하는데. 진짜 족밖엔 간다 진짜. 모든 브리핑 다 한다 진짜. 목숨을 걸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좀 연승을 했는데 나? 이러면 안 되는데? 이제부터 좀 힘든데? 아나는 자신있습니다. 힐러. 아 여러분들 잘해봅시다. 팀 보 오세요. 열혈 브리핑 갑니다. 목숨을 건 게임 갑니다. 성심성의껏 히노를 드릴게요. 일단 X됐다 얘들아 게임. 버스 태워줘. 아 X됐습니다. 야야 아나 없습니다. 체럭 관리해야 돼요. 맹님 살았나요? 나이스 가자. 살살 짐 맙시다. 거점 가자 거점 가자. 위도 있다. 트레이닝 가자. 위도 한 번 봐주십시오. 나이스. 야 나이스 야. 아아아아아앙 라인형님 바로 거점 먹죠. 지렸습니다. 쟤네 거점 또 늦게 먹었고요. 냅두세요. 예. 기바 무서워요. 내 통감 빠지고. 나이스. 민성 궁 있다 이거. 재웠다. 재웠다. 그렇지 일부러 안. 와아 우리. 라인님 일부러 돌진. 와아 돌진 보소. 라인형님. 지릿입니다. 아스바라시오. 10만원 확보로 갑니다. 예. 아 살려줘. 와아아아. 나란 남자. 구인선이 쳐물어도. 눈 하나 깜빡 안하는. 실전. 남자. 어쩌면. 그리겠어요. 아. 아니 이거 숨지말지. 아. 진짜 큰 업. 야야 다시 가자. 어 뭔가 또. 불안해진다 게임이. 왜 이렇게 순탄치지 못하게 가는 것인가. 피쳐버리겠네. 아 살았다. 시발. 워 살았다. 나이스. 있어야. 있어야. 제발. 제발. 아. 드리컷. 메리씨님 일로 오세요. 으아! 으어어어어어어! 허준형님! 아, 씨, 발! 제발, 악사! 굿, 굿초리스 어, 제발! 어, 제발! 어, 제발! 으아아악! 다음판 가야지, 형님! 상남자 사전에 호기란 없다 냄새 맡고 온 시시미 시시미님, 조용히 하세요 왜? 바쁩니다, 끊으세요 어, 미션 없나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, 저 괜찮습니다 듀오 했다가 지면은 집 찾아갈지도 몰라요 한판으로 지면 저 0원입니다, 0원! 그럼 당신 한, 한 달 동안 저한테 욕먹어야 돼요 아, 물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발송하세요, 예 필요한 거에요? 좀 끊어주세요, 그러면 필요한 거는 네 네 이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지 마음이 편해 만약에 이거 했잖아요 지지어 원망스럽습니다 누구를 탓할 거에요? 20만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, 3승까지는 최소 가야 돼 존나 빡게 맞아 어, 팔아 해도 되나? 진짜 힘내봐요, 우리의 여러분 에코 있습니다 루슈 일벤 문산 있구요 어 매크리 조심하세요 에코 위에 달려 있구요 에코 안 돼 에, 디레님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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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힐 아, 씨 어, 에코 필이었는데 매크리 안 돼 매크리 필 우와 매크리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에코 와, 야 매크리 존나 잘 쏜다 얘 뭔데? 스읍 매크리, 매크리부터 잘라서 어, 뭔데 핵이가? 야, 뭔데 얘? 어, 좀 이상한데? 설마 이번판 부정선거로 되나? 좀 이상한데요, 방금? 오케이, 다음번 나가보자 에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 약간 빼면서 오케이 마지막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, 여러분 우리 지금 매크리 제가 잘.. 무슨 잘 나가다가 어디 탈선하는 소리 하십니까 형님 오 제발..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광벽이 없어가지고 거점 밟았습니다 거점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오오 살았다 나잉 컷! 호그필! 나이스! 존나 게임 영리하게 하는 중 맥클도 컷! 똥구렴! 와 형님들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라임필! 나이스! 맥클.. 맥클 들어왔다네 나이스 이새끼 나이스 이새끼 와 이거 안되겠는데 여기 맥클이한테 뽕을 준다라 그렉다라 산다라바 나이스! 고생하십니다 형님들 고생하십니다 형님들 그 다음 또 도전! 아씨 어디지? 이게 뭔데? 어 놀래라 내 팔 또 나온 줄 알았는데 다음판 가십니까? 누적 30입니다 아 10만원 20만원 해서 30만원 누적된 겁니까 형님 와 누적이면 미쳤네 그럼 이거 그럼 다음판 이거 여러분들 70만원입니다 진짜 개빡겐간다 아 여러분들 잘해보죠 화이팅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희 한번 이겨보죠 아 나 좀 시키고 싶다 제발 얘들아 왜 계속 매판이 어려운거야 힌지 컷 힌지 컷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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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으로 잡았다 하나 잡자 하나 잡자 하나 잡자 나이스 한조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조 왼쪽에 한조 한조 피해 멜클이 집안에 오른쪽 집안에 방극 드렸습니다 형님 나이스 굿굿굿굿굿굿굿 지립니다 형님들 지려요 하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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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에서 무로 이제 돌아가나 존나 불안하네 이거 못 미니까 아 안되나 와아 게임 존나 힘들다 진짜 약간 뺄게 리그룹에서 가자 얘들아 리그룹 안 돼 안 돼 안 돼 한조 피해 하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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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붙어줘 트레야 시리그룹 잠시만 그 영광의 순간을 안 볼까? 와.. 붙어있는데? 그리트니 점래님 슈퍼채팅 10만원 쟤네 윈서는 뒷라인 물고 쟤네 뒷라인은 밀렸네 아아 점래님! 야 여기서 도전하나 이거? 이기면 150만원인데요 멈출까요? 스톱! 네 스톱 스톱! 네 150만원 다 필요없어 얘 너무 많다 구독 눌렀어? 꾹!